안녕하세요. 10뿔 언어본색 2장 시작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 프로그램 코드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자료형과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자료형과 연산자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컴퓨터 언어에서 실제 다루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표현 방법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변수와 상수예요. 컴퓨터에서 변수와 상수가 무엇이고 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는가. 그래서 변수와 상수를 정확히 알고 나시면 이제 10뿔이라고는 컴퓨터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자료형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 자료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가 그 범위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산자를 통해서 각각 그 자료형이 어떻게 계산되어서 나오는가 이라는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2장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변수와 상수. 변수. 저는 항상 변수와 상수라는 이러한 제목을 딱 접하게 되면 이거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운 건데 라는 생각을 해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 아니라고 초등학교 때 절대 안 배웠다고 중학교 때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아요. 변수. 변수라고 하는 것은 기억 공간이고요. 상수. 상수는 기억 공간에 저장되는 값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정의를 딱 보더라도 변수는 기억 공간. 그러면 그 기억 공간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겠죠. 그쵸? 상수는 기억되는 값이래요. 그러면 그 값은 변하지 않겠죠. 상수는 고정된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와 상수를 우리가 왜 알아둬야 하냐면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처리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지금 누구를 처리할 것인가 그 처리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처리 대상에 데이터가 있겠죠. 그 데이터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맞게끔 처리를 해서 바로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처리 대상의 데이터 요 데이터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처리 결과, 결과도 역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네, 기억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리 대상의 데이터가 항상 고정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세 과목의 점수를 입력받아서 총점하고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할 때는 세 과목의 점수가 누구 거였냐면 채치수 학생 거였어요. 채치수는 공부를 잘해. 그래서 세 과목의 점수가 100점, 99점, 98점이었어요. 그러면 100점, 99점, 98점이라는 요 데이터 요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강백호 학생의 점수를 점수에 대해서 총점과 평균을 구해야 합니다. 봤더니 강백호 학생은 28점, 76점, 49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처리되는 데이터가 달라졌죠. 분명히 세 과목의 점수는 똑같은데 아, 세 과목의 점수를 저장할 기억 공간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공간에 들어오는 값은 바뀌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가 그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를 식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프로그램의 처리 대상 또는 결과를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공간, 컴퓨터 내에 주기억 장치에 바로 변수가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상수, 상수는 처리 대상이나 결과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치치수의 점수가 100점, 98점, 99점이었어요. 그때는 100, 98, 99라는 상수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그 상수를 우리가 변수에 저장을 해서 총점하고 평균을 구하겠죠. 근데 강백호 학생의 점수가 들어오면 강백호 학생의 점수, 그 상수값이 처리 대상이 또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각각의 값을 해당 기업 공간에 저장을 시켜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코드를 딱 보면은 스코아는 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스코아가 변수예요. 기업 공간.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배울 텐데 프로그램 코드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스코아라고 하는 애가 기업 공간이고 이 기업 공간에 는 100, 이게 같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컴퓨터 언어에서 등호를 한 번 썼어. 그럼 이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에다가 할당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100이라고 하는 값을 스코아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할당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코아라고 하는 기업 공간에 100이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번에는 하이트. 하이트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 봤더니요. 하이트는 175.2 아, 175.2라고 하는 상수값을 하이트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사용할 때는요. 항상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야 돼요.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거예요. 우선 기억은 해주세요. 변수는 선언되어 있어야 하고 선언된 이후에 값을 할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시 캐릭터 네임이라고 했어요.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에 김동연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 편에는 변수 오른쪽 편에는 상수가 왔네요. 변수와 상수 그러면은 이러한 변수와 상수는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코드에서 사용이 되는가 예, 먼저 문제를 잘 분석해서 그 문제에서 처리 대상 처리된 결과 혹시 중간에 산출되는 값들 이러한 이렇게 저장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 없나 먼저 그걸 식별해야 돼요. 그래서 변수를 식별을 해서 해당 변수를 우리 아까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선언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원의 반지름을 입력을 받아서 넓이와 둘레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의 크기는 반지름 값에 의해서 매번 달라지겠죠. 반지름이 얼마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럼 반지름을 저장을 해야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을 이용을 해서 계산된 결과는 넓이와 둘레예요. 최종 결과 넓이와 둘레를 저장하는 변수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되는가? 그건 아니죠. 넓이를 계산하려면 우리 알고 있죠. 파이 파이알 자승이라고 해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가 원의 넓이죠. 항상 헷갈려요. 둘레는 2파이알 그래서 2 곱하기 3.14 곱하기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넓이와 둘레를 계산할 때 3.14라고 하는 원주율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원주율 원주율이 3.141592라고 하는 원주율이 하룻밤 자고 났더니 9.7이 됐어. 그러지는 않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상수는 그대로 프로그램 코드에다가 적어주거나 아니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 대상이 반지름과 원주율이 있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계산한 넓이와 둘레를 역시 저장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반지름 반지름은 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변수가 있어야 되고 역시 반지름에 따라서 넓이와 둘레도 매번 달라지겠죠. 그래서 각각 넓이 변수, 둘레 변수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주율 원주율은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이 상수값을 그대로 써도 되고요. 프로그램 코드에다가 우리가 직접 3.141592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아니면 변수에 저장시켜놓고 사용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변수를 식별한 다음에 그 변수를 10++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가 앞에 코드에서 봤더니 스코아, 하이트, 네임 이런 변수를 썼잖아요. 어떤 규칙으로 쓰냐라는 거예요. 변수는 주기역 장치 이미 공간에 할당이 됩니다. 주기역 장치라고 하는 애는 컴퓨터가 어떻게 식별을 해주느냐 이 공간을 공간이 하나가 아니고 아주 많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간은 우리가 번지로 기억해요. 누가? 컴퓨터가. 그래서 10234번지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마다 이러한 번지로 기억 공간을 다 표기한다면 네. 이거 정말 힘들 거예요. 몇 번지에 점수가 저장이 되었더라 몇 번지에 이름이 저장되었더라 이 번지 숫자를 다 알아야 된다라면 컴퓨터 내부 주기역 장치의 표현 방법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에서는 어떻게 해주느냐 변수를 식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변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변수 이름. 그래서 아까 스코어, 하이트, 네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네임. 아, 이름이 저장되는구나.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스코어. 스코어라고 하면 아, 점수가 저장되는구나. 우리 그 정도의 영어는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 변수 이름을 통해서 그 변수에 어떠한 값이 저장될 것인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게끔 변수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 네, 매너 있는 프로그램 코딩입니다. 그래서 10++에서의 변수 이름을 정할 때 규칙이 있어요. 영문자, 소문자, 대문자 둘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숫자도 사용할 수 있고 밑줄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밑줄은 언더라인이죠? 네, 다 사용 가능하고요. 근데 숫자는 변수 첫 글자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문자, 대소문자, 밑줄은 첫 글자로 사용하지만 숫자는 사용할 수 없고요. 예약어는 역시 변수로 사용할 수 없어요. 나는 변수 이름을 int라고 하고 싶어. 근데 그것도 소문자로 이렇게 int라고 했어요. 네, 이거는 변수 이름으로 쓸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1장에서 한번 입력하면서 봤어요. 파란색으로 글자 바뀌는 거. 그게 바로 예약어였죠? int는 예약어거든요. 그래서 변수 이름으로 쓸 수 없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규칙에 맞게끔 그 변수에 어떤 값이 저장되는지 쉽게 예측할 수 있게끔 변수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 매너 있는 프로그램 코딩 방법입니다. 항상 매너 있는 코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프로그램 코드가 쉬워지고 작성이 누구나 다 내 프로그램 코드를 보고 제가 지금 이걸 왜 바꾸고 있죠? 누구나 쉽게 프로그램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와 상수 예제소스 2-2를 가지고 한번 이 변수하고 상수를 구별을 해볼 건데요. 예제소스 2-1이 국어는 100점, 수학은 98점, 영어는 79점으로 이 각각 감옥에 대한 합과 평균을 구해서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장해야 하는 값이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그리고 총점 그리고 평균이 있겠죠? 5개의 변수가 필요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상수로는 100, 98, 79가 사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을 구해지겠죠? 근데 합을 구할 때 우리가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구할 거고요. 평균을 구하려면 총점 나누기 3 해야겠죠? 예, 3이라고 하는 상수가 또 쓰여야겠네요. 직접 한번 우리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이 2010, 10.0 2010 익스프레스 에디션 실행시켰고요. 이제 프로젝트 먼저 만들어야겠죠?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선택해 주시고요. 예, 윈삼이 템플릿에 윈삼이 콘솔 응용 프로그램 위치 맞지요? 그 다음에 이름 CH02라고 써주세요. 여러분 각자 실습 위치에 정확하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개요, 중얼중얼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빈 프로젝트 우리 선택하기로 했죠? 마침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CH02 솔루션 밑에 CH02라고 하는 프로젝트 생성이 됐죠? 네, 소스 파일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가, 추가의 새 항목 눌러주셔서 10++ 파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예제 소스 2-1의 파일 이름이 CH02 언더바 01일 거예요. 네, 그리고 추가 버튼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코드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지요? 제가 프로그램 코드를 여기 이렇게 이미 갖다 놨어요. 여기 와서 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코드가 이렇게 입력이 됐어요. 그래서 필요한 변수, 아까 우리 5개였죠? 국어 점수가 들어갈 변수, 수학 점수가 들어갈 변수, 영어 점수가 들어갈 변수, 그리고 총점이 들어갈 변수, 그리고 평균이 들어갈 변수,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의 각각의 상수 값을 이렇게 할당을 했고요. 그리고 총점을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컴퓨터 언어에서 등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 할당시켜주는 거라고 100이라고 하는 값을 KOR에다 할당을 하고요. 이거는 KOR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에다가 더해주세요. 누구를? 이 MATH, MATH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 그리고 잉글리쉬에 저장된 값을 더해서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SOLUTION BUILD 그러면 실행 파일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컨트롤 F5 눌러주는 거 있죠? 실행합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상수, 어떠한 변수, 상수가 필요한가 우리가 문제 분석을 통해서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프로그램 코드 입력하면서 샵, 인클로드, 꺽쇠, io, 스트림, 꺽쇠, 닫고 유직, 네임, 스페이스, 인티저, 메인, 중괄호 열고 이건 항상 반복되고 있죠? 우선은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항상 10++ 처음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내용을 적어주고 최종적으로 끝날 때 리턴하고 중괄호 닫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변수의 값을 할당한다 라고 했죠? 근데 우리 아까 얘기할 때 변수를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항상 변수 이름, 변수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그 변수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지금 쓰여진 이 내용이 이 변수 사용을 위해서 이러한 이름을 사용하겠다 라고 명시한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배울 건데 변수 선언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 슬래시 기호 두 개 썼죠? 이렇게 두 개 쓰는 것을 주성문이라고 얘기해요. 프로그램 코드를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 실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해줘야지만 이 변수가 아 지금 국어 점수를 저장할 방이 기억 장소이구나 즉 주기억 장치의 KOR이 할당이 되었기 때문에 100이라고 하는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주기억 장치의 할당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변수 선언에 의해서 그 할당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선언하는 이 자체를 앞에다가 슬래시 기호를 두 번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변수 선언하는 이 문장 자체를 주성문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코드 실행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렇게 지워진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디버그 솔루션 빌드 눌러보면 에라가 나고 있죠. 에라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여기 확인해 보면 여기 첫 번째 에라 메시지에 더블 클릭하면 에라가 난 곳에 커서가 갑니다. 에라 메시지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도 역시 메스라고 하는 애가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래요. 즉 선언하지 않고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에라 메시지가 난 겁니다. 반드시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에라 없이 실행 파일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에서 프로그램 코드 입력하면서 Cout 또 나왔네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Cout은 뭐였죠? 화면에 계속해서 출력을 해줬죠? 우리가 출력했을 때 실행을 해보면 Ctrl F1 누르면 총점은 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Cout하고 출력하려고 하는 내용은 연산자로 연결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이 내용 출력하고 이어서 이 내용 출력하고 이어서 이 내용 출력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고 있다시피 얘는 뭐였죠? 상수였죠?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에서 보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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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변수, 상수, 변수, 상수, 변수, 상수 이렇게 쓰였죠? 얘는 다 변수 얘는 다 변수였는데 얘만 상수죠. 그쵸? 여기서는 얘는 상수, 얘는 변수예요. Cout에 상수는 그대로 출력이 돼요. 그대로. 그리고 변수는 그 변수에 저장된 값이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이거 ENDL, 엔드라인 엔드라인은 뭐냐? 커서의 위치를 총점 화면에 출력하고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고 커서가 바로 옆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엔드라인을 만나면 커서가 다음 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평균이 총점 다음 줄에 출력이 됐죠. 내가 여기 있는 엔드라인을 만약에 지웠어요. 이렇게 지우고 솔루션 빌드하고 에러는 나지 않습니다. 단지 출력 모양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을 하면 총점 출력하고 커서가 다음 줄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연이어서 평균이 출력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보기 좋게 하려면 엔드라인을 넣어주는 것이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제 소스를 통해서 변수, 상수 한번 확인해 봤고요. 예약어 우리 예약어 뭐 있었죠? 샵인클루드 유직 네임 스페이스 이거 파란색으로 바뀐 거 다 예약어였죠? 샵인클루드는 아이오 스트림이라고 하는 내용을 요 프로그램에 포함시켜달라 라는 거예요. 이거 왜 포함시켰느냐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에서 검정색 글자들은 항상 앞에서 선언되어 있어야 돼요. KOR 검정색 글자죠? 예 그래서 요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Average 검정색 글자죠? 그래서 Average도 선언되어 있어요. 반드시 선언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아까 선언하지 않았더니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입니다. 라고 에라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Cout Cout도 검정색 글자예요. 그런데 얘는 에라가 나지 않았죠? 왜 에라가 안 났느냐? 요 아이오 스트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에 즉 표준 출력 장치를 통해서 일련의 값을 출력할 때 예 그럴 때는 요 Cout이라는 것을 쓰겠다. Cout은 바로 그러한 동작 표준 출력 장치에다가 출력하는 내용을 출력하는 동작을 한다라고 다 여기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정색 글씨인데 컴파일러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 리턴하게 되면 이제 메인함수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변수 변수는 기역공간 상수 상수는 기역공간에 저장되는 값 값이었죠? 그리고 변수는 우리가 C++에서 약속되어 있는 규칙에 맞게끔 이름을 정해서 쓰는 것이고 이러한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선언되어 있어야지만 컴퓨터가 컴파일러가 에러 없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뒤에 이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